안녕하세요. 기상청 오늘날씨 예보분석관 조용중입니다. 밤사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야간 복사 냉각에 의해 강원 내륙과 산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에 안개가 끼었는데요. 오전부터 일사에 의해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점차 해소되겠으나 강이나 호수에 인접한 도로의 경우 주변보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평년보다는 2에서 4도 낮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해 5도에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역량으로 오늘 오후와 내일 새벽에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기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낮 기온은 서울 14도, 대전과 대구 13도, 광주 15도, 부산 17도로 출발하구요. 낮 기온은 서울 24도, 대전과 대구 25도, 강주와 부산 26도 등 22도에서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날씨 자료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개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천리안위성 투웨이호의 안개 영상이구요. 오른쪽 그림은 가시거리 분포도입니다. 위성 영상을 보시면 강원 내륙 및 산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붉게 나타난 지역은 안개가 관측된 지역입니다. 가시거리 분포도에서도 강원과 경북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밤에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야간 복사 냉각에 의해 안개가 발생했는데요. 이 안개는 일사에 의해 기온이 오르면서 오전 중으로 점차 해소되겠으나 강이나 호수에 인접한 도로의 경우 주변보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일기도는 고도 약 12km 상공 대륙권 최상부의 일기도인데요. 일기도에서 색칠된 부분은 풍속의 강도를 의미하고요. 하늘색에서 녹색으로 갈수록 바람이 강해집니다. 일기도에서 색칠된 영역은 상층 강풍대가 위치하는 지역인데요. 일기도를 보시면 상층 강풍대가 러시아 우랄산맥에서 몽골 지역으로 남아하는 흐름과 티베트 고원에서 한반도를 거쳐 캄차카반도 남쪽으로 향하는 흐름이 위치합니다. 상층 강풍대는 남북 간의 기온차가 큰 지역에 위치하는데요. 이로 인해 남해상의 구름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상층 강풍대가 점차 북동진하면서 구름대도 점차 북동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시는 일기도는 고도 약 5에서 6km 상공 대륙권 중간층의 일기도인데요. 일기도에서 색칠된 부분은 저기압성 회전의 강도를 의미하는 곳으로 색깔이 붉을수록 구름이나 강수가 형성되기 유리해집니다. 서해 5도의 경우 주황색 영역이 위치해 있는데요. 중국 쪽의 주황색 영역이 계속해서 유입되기 때문에 날씨가 나빠질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상일기도를 보시면 중국 북동지역에 저기압이 위치하고 있고 일본 호카이도 동쪽에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호카이도 동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서해 5도에는 중국 북동지역에 위치한 저기압으로 유입되는 바람과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유입되는 바람이 수렴되어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늘 상태의 경우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고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높은 구름대의 영향을 받아 구름 많겠는데요. 서해 5도에는 오늘 오후와 내일 새벽에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 날씨였습니다.